적겠습니다 뭐야 저거 뭐야 내꺼야 헉 넷 드비레멘스 참 쓰레기인데 제가 한때 썼었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깔싸 깔싸 침코드 보러 보면 몰라요 네 드래곤브레이지를 접속하시면요 친구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요 아주 쉽죠 너무 쉽죠 저거 모르면 내가 내 잘못이야 저거 어쩌어쩌 어쩔 아 이거 어디갔냐 자 침코드 보러 알려드리구요 응 응 아 여기있다 아휴 아 이거 손목보호대 이거 아 그거야 손목 뭐시기 깔팡 깔고 있어요 자 터널중국은 조심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넘버 28님이시구요 백룡이는 역시 두 한 2주정도 안봤는데 바로 봤죠 역시 대책밥 그거따가 7.6 아 미친거 아니구요 네 큰일이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백룡이 있어요 꼼꼼히 봐야겠네 아 유튜브로 치밀하시는건가요? 치밀했었는데 치밀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치밀할까말고 고민중이에요 아 이거 말하다 힘들어 죽겠네 아 원래 치밀였죠 원래 치밀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얘기하는게 있고 준비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지금 하나 1도 있어가지고 나 100년 없는데 어떡하지 아 뭐 없을수도 있죠 뭐 없는다고 안보는거 아니에요 대충 본다는거지 자 다로스 윈드 좌다가 빙어구려 쭈웅 책에 책에 얼음밭기 아 네 자 그럼 프로스 T 네 그리고 미닛 드래곤 너무 귀엽네요 징긋 징긋 네 그리고 이제 블랙핀도 있네요 이거 얻고싶다 아 드빌 M에서 이미 갖고있죠 드빌고는 선인장드래곤 여러개 있구요 네 그냥 갖다 버리고 아 자 그랑스대의 SS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리쿠르드래곤 메이플 메이플 메이플러서 히 아 뭔소리하는거에요 지금 っちゃ 그럼 롤루스도 이렇게 있네요 너무 귀엽네요 고따 유리온 트리플 에스! 이 아이가 바로 그.. 어 뭐야 이거 이 아이가 그거죠? 이 우리 영상강 만들어줄 그 아이 자주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착한 아이죠? 그리고요? 이러고 지진 너무 귀엽네요. 거기다 이제 우파롬도 있고요. 모식경에도 있고 코드는 못받아요. 죄송해요. 아 저 뭔지 궁금.. 어? 개인톱으로 보내주세요. 네. 망했다. 스윗클라우드 귀엽네. 아 디메이션까지 있으시네요. 이렇게 웬만하면요. 뭐 강림 하나에 진짜로 여러분들 라이트하게 하실거면은 강림이나 진각 하나. 진각은 방진각 무조건. 방진각이나 강림 하나에 트리플 에스 21렙 하나만 있어도 동강 가는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뭐 은근히 강림이나 진각 하나정도 가는게 쉽습니다. 네. 두마리 막 세마리 이렇게 가는게 힘든거지. 힘내시구요. 자 그럼 바로 이따가 40분부터 초기하는게 와주시구요. 네. 반가워요. 도배하지 마시구요. 다시 복구하세요. 네. 아쿠아님 도배 자세요.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포미쿨 있는데. 맛있겠군요. 쿨피스 맛있죠. 뭔소리에요 이게. 자 그럼 다음분 보겠습니다. 다음분은요. 골드클러브님 보겠습니다. 또롯. 또롯. 네. 포미쿨 줬스. 아. 포메쿨 줬습니다. 네. 포메쿨 아주 좋죠. 내일 몇시에 방송하나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작은아버지 댁 가가지고 일 도와드리고 여러가지 서류 작업 집에서 못해가지고 방문해야되요. 그래서 들렸다가 아마 내일 집에 도착하면 영상편집 마지막 하던거 또 하고 영상올리고 아마 모바일 좀비고를 먼저 하거나 단톡방에 물어본 다음에 할거에요. 단톡방 많이 오시면요. 여러분들 바로보라 자랑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신용이 있구요. 빙하우룡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필이도 있고 풍경도 있네요. 아. 죄송해요. 자 그럼 블랙환도 있구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형은 세ützen화ãos인데요. 무우요. 무우요. 청룡. 으어어어어어우우. 제멕. 꾸베라도 있네요. 응? 넷. 왠만하면 직전문 부하해가지고 뭐. 강림도 멋있고 저도 이거 빨리 카드 사야되는데 어차피 뭐 공무집터할꺼니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연극에서 받았습니다. 다 이거 친추룡 받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내지만 먼저 받는분 임자에요. 항상 얘기해주셨죠. 포메클 없는 바 다른 계정 그딴 건가 마음에 안 돼 어응 죄송해요 네 100명 다 이어드려고 승천시켰는데 꼭 네 코드 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방은요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코드를 뿌려주셨어요 개꿀이죠 아 물론 이제 제가 많이 뿌리기도 하는데 저는 종종 뿌리거든요 제 맴대로 뿌리거든요 됐 네 반갑습니다 네 다 인사드려요 죄송해요 아뇨 100명이 없네 100명이 없다고 어 잠깐만 근데 좀 포메클 잠깐만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네 0.0이네 아 테이블 타지 안 했습니다 저거 순서대로 하죠 네 프로티인데 아주 담백질이 풍부해 보이네요 그 백룡 아 흑룡이네 따란 네 흑룡은 좋죠 자관도 좋고요 아 뭐요 이거 어허 뭐요 이게 뭐요 0.0 너무 심했잖아 엇 0.0 네 호카이 7.0 아주 좋아요 7.0이 왜 좋으냐면요 그 드래곤이 가질 수 있는 스태트 최대치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주 좋아요 어 어 어 어음 엉엉 엉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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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쁘지 않아요 증명의 탓만 깨면 돼요 다 필요없어 아 이거 딱 봐도 그거죠 예 그거 그거 그 그 그 무식게잉이 그거 그거 그 추적자 아무튼 뭐 뭐더라 잠시만요 자 아무튼 네 친취 드렸고요 제가 치 네 침해라 잠시만요 어 아 수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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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 필요한 아이들이죠 아 이 수색대는 참고로 뭐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요 예 절대 안 해가지고 지금 눈 봐가지고 하는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넣어서 네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랜덤으로 요런 돌멩이들을 줘요 요런 돌멩이들이 있으면 네 강림을 하거나 네 엿박감 오거나 아무튼 여러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네 블랙 프러스트를 즐길 수 있죠 네 블랙 프러스트는 아침인데 지금은 디너 시간이죠 네 네 뭐라는지 모르겠다고요 네 저도 몰라요 넷 자 이런 식으로 얻으면 네 상당히 네 많은걸 모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거 위드미 처음 방진각 할 때 이것만 모아서 했습니다 예 증명의 삽도 안하고 아라아 입구는 갈 수도 없고 아무도 안겨줬거든 흐흐흐 네 그래서 네 네 그때 아라 방진각 처음 할 때 도와주셨어요 랭거분들이 감사하기도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은 종종 까먹어요 치매랑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20레벨이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거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숙제 열심히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제 동굴 다시 봐주세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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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봤는데 자 다음은 이제 블루스타님 보겠습니다 양승제님 안녕하세요 롤모델입니다 재판님 어 롤모델이요? 뭔가 한게 없는데 아 반가워요 네 네 저희 동굴 다시 한번 봐주세요 도배하지마 아 이거 아마 순서로 볼거에요 아마도 네 45원에 초기화입니다 빨려볼게요 이제 채팅은 위에서만 보기 때문에 다 못읽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타빌에 좋나요? 네 좋을걸요 백룡이 없네요 하지만 플로리안 7.0 아주 귀엽네요 으응 엥 엥 네 호크 호그나이트 아이 호크나이트 7.0 아주 이쁘구요 부두룡도 있네요 그따 파워드래곤 그따가 어둠의 고대신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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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기 두시기 네 또봉이 뚜벅이 오 미너스 이거 미너스 참 좋네요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뭐라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제이오오오오 분오수빅님 보겠습니다 라지카스 이쁘나요? 멋있어요 귀엽고 멋있어요 이쁘질 않던데 백룡이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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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아 순간 그 천국을 갔다 갔습니다 백룡천국이라고 김밥천국하시죠? 거의 그 느낌이죠 아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무튼 비슷해요 비스무리하거든요 거기다 초월 초월 백룡 뚱뚱뚱 뚱인데 아 이게 아니구요 네 이렇게 해서 흠흠 죄송해요 아 그 제가 병이 올려가지고 아주 그 좋은 병인데 엉덩이 리본 달았네 네 으응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당하지 마시고요 펜하트의 등용천국 개꿀 개꿀 으응 아 죄송합니다 흑룡은 그냥 생겼죠 네 유니버스 네 그리고 이제 발칸 그리고 듀펜 방지샷 그리고 이제 레드와이번 제가 얘기한거 아니에요 제가 저놈이 얘기한거에요 네 그 머스타드 헤드 해 아 해머구나 그 축박몬 네 그리고 그라치아 그리고 와이파이가 잠만여 해결하고 올게요 네 잘 해결하고 오세요 휘리리뽕 으응 링룡 아 침 튀겼네 아 너무 흥분했네 어 자 도련베리 벳돼지 벳돼지 네 벳돼지 샤크곤 하레스 이거 키우기 딥답입니다 나 이거 키우다가 20레비 키우고 버렸죠 다크프로스티 스왐프 호그와이 아니 조금 아쉽네 육구 육구 네 그리고 이제 부두룡 이렇게 뭐에요 이거 너 초월이니? 부비작 부비작 꼬리샷 네 뭔 소리 하는거야 지금 자 4시 오후 4시 네 그리고 이제 우유 이거 연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추 보내구요 헉 다음은 장쪼우님 보겠습니다 몇시까지 하세요? 8시까지입니다 45분에 초기 한번 하구요 이 게임은 뭐야? 아 드래곤블리지입니다 어 아까 그분 했는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장쪼우님 뭐야 동원왕관이네 동.. 똥왕관이시네요 네 그 뱅윙이는? 뭐야 뱅윙 없잖아 우유 있네 아 너무 구석에서 못봤네요 아 내가 이걸 이거 노린내 노렸어 내가 딱 한 페이지에 못보게 하려고 어? 일부 엿다놨네 그 내 날 지금 어? 법규 아 법규가 아니고 그 나를 나를 이거 작업했어 아주 좋은 작업이죠? 뭔소리야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아하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몇시에 끝나나요? 몰라요 아 아파 자 어비스에 있지 아 저도 이거 선물받았는데 드리빌2였나 1이 있는데 2는 있는데 1은 모르겠네요 팔소요 자 고대신용 좀비 드래곤 와일드 드래곤 오이 뭐야 이거 탕탕 아아 망치마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크닉스 베놈 드래곤 슉슉 네 걷다가 이제 캐치건 아까 선물받은거죠 네 그리고 스왐프 드래곤 아주 멋있네요 웨일 드래곤 고일인가 보네요 드롱 이미지 깨지죠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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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보겠지 어 자 빙하구령 또 책에다가 네 걷다가 이제 핑크별 드래곤 네 반가워요 웨이트 재판 백룡이라고 해요 그 나중에 그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제가 인터뷰 보시는 겁니다 인터뷰 네 아니면 그 타키님이 해주신건 인터뷰 보셔야 되구요 지금 혀가 꼬이거든요 네 아 이게 전장 극혐 아 왜 극혐이냐면요 제가 이걸 한 6개 먹었습니다 이게 전장만 전장만 전설의 장식으로 드시죠 마룡이나 주징 자 그럼 스타에이스 부럽구요 어우 스타에이스 있네 헉 부럽다 으음 귀여워 나도 먹고 싶다 저거 한 4년 뒤였겠죠 아 하아.. 아 뭐 근데 딱히 뭐 없네요 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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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직 직 직 직 어.. 오우 그렇다 강림 거대신용 홀짝! 백용짱! 너무 좋아요 아 죄송해요 미친거 아니구요 흐라내리게 당황하지마시구요 기억이 안나 치매라 백용! 아 이거 안본거 같은데 아 여러분 제가 모르고 하나 제끼와가지고 이거부터 볼게요 이게 순서대로에요 순서대로 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인데 이걸 안 봤어요 이거 제끼었어 제끼었어 아 본줄 알았지 난 뒤에 있어가지고 아 배져거져요 나 치매라 안보여 치매랑 눈이랑 뭔상관이지 아무튼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자 이제 번개고룡 에메랄드드래곤 엔젤드래곤 로우루스 흠흠흠 네 그리고 바이올렛 네 그리고 블랙힛 흠 니까짓겟 아우 이라고 하네요 제가 얘기 안했어요 자 할리벨 그리고 블루라이트닝 네 감사드립니다 대신 답답한 감사드려요 네 블랙환도 있구요 오늘 디컨 서버도 봅니다 그리고 호우구아이 어우 치즈 좀 야주자 제가 뭐라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윙스드래곤 오딘에스에스 그따가 이제 프로스티드 있구요 그따가 루아 세아드래곤 해츠링이네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물의 크레마용 그래 Distance 그라찌양 레드와이번 샘슝땡이요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하하 점점 올라오고 있었죠 네 아 이거 친출내했나 아 되어있구만 어 그 생각은 못했구만 자 그 다음 분 계속 보겠습니다 네 준영님이였죠 한 손에 알을 들고 뭔 소리야 저거 제가 뭔지 아는데 일부러 언급 안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요 45분은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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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왔어요 아 죄송해요 자 고새신종도 있구요 자 이렇게 인섹트 드래곤 네 그리고 희미한 드래곤 독감은 잘 안보입니다 독감 걸리지 마시구요 독감 걸리면 안되니까 독감 안볼게요 뭔 개드립이냐구요? 그냥 한거에요 잠시만요 뭐야 이거 어 7.0 아 근데 웬만한게 등급이 똥인데 등급을 조금 근데 이게 뭐야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켈크님까지만 보고 초기할게요 켈크님까지만 보고 켈크님까지만 보고 초기하겠습니다 됐 땡 자 다시 받을게요 자 적어주세요 저기서부터 다시 아 반갑습니다 이따 다시 읽을게요 네 거래는 차단입니다 아 신고구나 자 보겠습니다 켈크님이신데요 레인보우베트건 나 이거 어떻게 얻는거지? 자 그때 다로우스 와 이분은 7.0으로 이것도 키우시네 멋지긴 멋지네요 음 나중에 각성 생기면 좋겠네요 각성 고대진용 블루벨 윈드드래곤 화이트스톰 오다도 이거 있는데 성원 받았죠 네 저게 듀투마룡이랑 삐까삐까 떠서 주전 네 또 가셨으니까 네 아그나드 SS 네 그리고 포메쿨 0.0 괜찮아요 청아풍 7.0 좋구요 고대진이엇 너무 귀여워요 근데 4.2 고대진이엇 각성 7.0 아주 좋습니다 네 기간 디스 그리고 아이건 절대로 벵위미스 사업으로가 아니구요 네 갤럭시 역시 아이폰 2가 폈죠 아 아주 안 폈죠 네 거의 동등하죠 네 큐피트 형 뭐라는지 모르겠지 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